꽃이 오는 소리입니다. 저녁이 몇 시간 후의 결과입니다. 한 2시간 정도 흘린 뒤에 꽃 수술이 하나만 흘렸네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러더니 하나만 아침에 상황이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직 개화를 덜했잖아요. 근데 아까 퇴근해서 보니까 많이 보이더니 지금 시간에 9시가 돼가니까 또 이렇게 꽃이 피어있네요. 그러면서 내일 아침이면 이거는 좀 더 익었을 거예요. 와, 이쁘죠? 우리 집 공작 선인장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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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